다음은 세종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도심이 몰려있는 세종을은 신도심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세종 북부 지역인 세종을은 세종시 토박이를 강조하는 여당 후보와 세종시 설계자를 내세운 야당 후보가 맞붙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물어본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46.5,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 36.2%로 강 후보가 10.3%포인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름 11.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강 후보가 30대에서 50대, 특히 40대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김 후보는 18세에서 29세, 60세 이상에서의 지지층이 더 탄탄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지지층은 강준현 후보, 김병준 두 후보 모두 비슷하고, 여성의 지지도는 강준현 후보가 더 얻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는 당선 가능성에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51.4%로 34.9%를 얻은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와의 격차가 16.5%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을 지역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미래한국당 28.9%, 더불어시민당 24.3%, 열린민주당 14.5%, 국민의당 8.6%, 정의당 6.5%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JB와 충청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세종갑과 세종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선거구별 각각 500명과 502명을 유선 RDD와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응답률은 지역별로 3.2%와 4%, 표보 노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